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광고는 포털사이트 다음이라는 광고입니다 카피를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포커스를 잡은 것은 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당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있고요 그 사이에 금이 쳐져 있습니다 이 광고는 그 금 앞에 보처를 쓰고 있는 남과 북의 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벽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이 다음 광고에서는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고를 찍으면서 비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둘은 절대 넘어갈 수 없지만 비는 두 곳에 동시에 내린다 그걸 표현했습니다 약간의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이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그런데 뭐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느낌으로 알아요 이거 뭐가 부족한데 그래서 느낌으로 알아요 촬영 전날 내일이 촬영인데 오늘 거의 밤 11시, 12시가 됐어요 그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아! 이 벽 사이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한 게 개구리예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조 감독한테 너 개구리 빨리 준비해 와 내일 새벽에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걔는 그 다음날 개구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찍혔습니다 그의 우리나라의 최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음이라는 이건 브랜드 광고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통해서 다음이라는 회사는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즉, 특별한 제품이 아니라 이 브랜드의 성향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했죠 이 광고는 옷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는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광고 감독의 권력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광고입니다. 제가 옷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 광고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세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광고주만 모여 몇 개의 광고주가 빠져나갔습니다. 건방지게 그래도 얘네들을 다 제가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이디어를 받아주는 회사 모여 그래서 몇 개의 광고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디클라스라는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고주한테 딱 콘티라고 그러거든요. 스토리보드라는데 이거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옷이 뭐냐? 옷을 입었을 때 정말 춤추고 싶고 막 이렇게 엔돌핀이 솟는다는 거 아니냐 본질적으로 난 그것만 표현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땅에 미니 스커트 1호가 나타났을 때 그녀가 입은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꿈과 용기가 있는 새로운 세계 이건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백화점 간 겁니다. 백화점 이름이 신세계예요. 이미 브랜드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줬던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미니 스커트를 처음 입은 여자가 이 여잔데 이 여자에 대한 것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동영상의 기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제시했죠.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가짜 다큐멘터리죠. 요새는 이게 많이 유행했지만 이걸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도 이제 엄청난 히트를 했는데 아까 개구리 같이 이 광고도 마지막까지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딱 놀라게 한다는 것은 소름이 끼치게 한다는 것 그 광고 안에서 나를 딱 꼬집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광고에 그 광고에 그 광고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현장에서 이건 생각이 났어요. 계란을 던지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쳤다 하면서 얘기하게 하자 그래서 이걸 던지게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 광고는 별로 생기가 없습니다. 이 광고는 별로 생기가 없습니다. 아이디얼 포인트죠. 맥주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는 랄랄라 라면 한 박스 아저씨 혹시 라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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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한 번 해주세요 집에 TV도 없냐? 어? 랄라라라 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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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니까 저도 기쁩니다. 이 광고는 맥주광고고요. 이 광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래요. 상대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가 이 오비 랄거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게 부동의 1위였는데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 광고가 그 광고가 완전히 추락을 했어요. 이 맥주회사가 회사를 접어야 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왔던 겁니다. 이 광고가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핵에 망측한 광고가 나온 겁니다. 저는 뭐를 찍는지도 모르고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NG거든요. 완전히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광고의 규칙을 다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그래픽이 이렇게 들어가는 글씨 들어가는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게 없었어요. 맥주광고 가져야 될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다 없애버렸어요. 딱 하나 재미있게 하자. 재미있게 하자. 재미있게 하자. 그래서 이 광고를 만들었거든요. 광고를 틀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시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광고주가 이걸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원래 맥주의 타겟은 어른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이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일하다가 돌아온 아버지가 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이상한 춤을 추는 거예요. 광고에 나오는 춤을 추는 거예요. 아빠도 따라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마케팅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광고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NG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모델들이 NG를 못 만드는 거야. 그랬던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보면 제가 이 광고를 만들 때 하나의 힌트는 어디서 받았었냐 하면 어느 날 펄프 픽션을 봤어요. 펄프 픽션에 남자하고 여자아이가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춤이 이상한 거예요. 사운드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사운드를 펄프 픽션의 사운드로 제가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리지널이 미국 사람 작곡가한테 있었어요. 절대로 자기 광고에는 자기 음악 쓸 수 없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했어요. 저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CF 만든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라.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그 비디오를 봤어요. 부인이 먼저 봤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이게 옵션이 열렸어요. 그래서 쓸 수가 있었답니다. 다음 광고는 이 맥주 광고 이게 한국적인 정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광고인데 다음 광고는 미국의 맥주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미국의 맥주 광고입니다. 네. 우리의 광고는 춤으로 설득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맥주 광고는 어떤 유행어로 이 마케팅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광고는 그 광고는 다음에 보여드릴 광고는 칸 내에서 대상을 받은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칸 내에서 대상을 받은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낳은 칸에 넌 내 세 forgot 너 너 은 concealer 라AAAAAAAAAAAA nd ok 요! Where's Dookie? 요! Dookie! 요! What's up? What's up? Hold on. Hello? So what's up B? Watching the game having a bud. True. True. 대상이에요. 이것도 대상이에요. 역시 웃으시는군요. 여기 잘 주목해서 보면 계속 맥주병을 옆에 다 들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fascinating. 정말 자연스럽게 잘 사서 대상에 있는 냐 sets. 좋아요!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통신회사 광고인데 처음에 이 광고를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핸드폰을 들고 실제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찍는 거였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계속 들여다봐도 그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핸드폰을 빼버리자. 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광고가 나왔습니다. 것 같아요. 아! 그 dad toc hart용, 대개imento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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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믿었는데 제가 조금 신중했더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광고는 언던 광고지에서 상을 받은 광고입니다 앞에 맥도날드 광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편견 없이 좋아하는 것 귀여운 아기 아주 전형적인 광고죠 저런 광고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광고예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이미지가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성공했을 것 같고 정말 성공했을 것 같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게 2012년이죠? 11년? 슈퍼벌에서 나온 광고인데 너무 좋아요 이 광고 안에는 미국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스타워즈와 그 다음에 저 어린 나라의 어떤 추억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랑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어요 아주 교묘할 정도로 철저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런 광고는 진짜 문화를 이해해야 나올 수 있는 광고예요 개인적으로 감독으로서 저는 이 광고의 미덕은 절제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 아버지의 표정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감독이 연출이 정말 잘한 게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애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행동들 거기에서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요 감독은 그게 디테일이에요 연출의 디테일 다자의 전신 투 디테일 예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세요 수분을 빈틈없이 수분 공급 정리 에센스 이 광고도 상을 받은 광고인데요 이런 광고는 원 메시지입니다 다른 데다 시선을 안 두고 끝까지 주제에 집중을 시키는 광고예요 이 광고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성냥개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 성냥개비로 피부를 쓱 긁으니까 성냥개비에 불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건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광고의 심의 제도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표현하면 광고를 못하게 합니다 심사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이거는 너무 위험해서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거길 갔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해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게 더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다시 찍었어요 더 좋은 광고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œuv Music 단raz 그래서 우리 사이의 일을 통 해서 안에서의 큰 게 아니라 에어문들을 Bah sulla 감사합니다.